요한 1서 2서 3서를 배우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을 썼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썼고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곧 배우게 될 요한 기시록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집중적으로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니에로 황제가 기독교인들 또 교회를 많이 핍박하던 그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핍박이 이제 소아시아로 쭉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아시아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이 왕성하게 부응하던 그런 때인데 이제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물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앙 생활을 하다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신앙을 버리고 신앙에서 돌아서는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그런 말을 서신을 통해서 썼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핍박이 심하고 그러니까 신앙을 그냥 줘버리기는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이 들어왔고 그 가르침에 좀 혹해가지고 맞아 그게 좀 잘못됐을 거야 내가 이렇게 자기 신앙에 기독교 신앙에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적인 가르침들 거기에 그냥 관심을 써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신앙을 버리는 거야 뭐 이러한 교인 성도들에게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핑계를 갖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막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이제는 끝이다 정말 끝이다 우리 작년에 굉장히 코로나가 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세상에 총말이 오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종말이 온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는 건 좋은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기가 굉장히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끝이니까 세상이 끝이니까 이제 그냥 적당히 살자다든가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또 그런 식으로 비관주의 허무주의 그쪽으로 나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마을도 그렇고 지금 이 사도요한도 그렇고 올바른 종말론을 가져야지 그런 허무주의 이런 데 빠져서는 안 된다 또 종말론과 함께 찾아오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도덕무용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지막 남은 기간이 얼마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즐기면서 살고 또 우리의 육신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도덕무용론 봐라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영지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또 영지주의가 가르치는 또 영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 종말론을 맞이해서 우리 인간들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뭐 그냥 어렵게 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즐기고 살라고 하는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노세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음껏 그냥 세상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을 그때의 사도 요한이 바로 이 편지들을 교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왕성한 그래서 핍박이 있는 그래서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기독론 뭐 이런 핍박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이 가운데서 저들에게 됐다 안 됐다 그러나 마이크를 다른 거 좀 갖다 줄래요 그래서 그러한 경고를 지금 요한 1서 2서 3서 경고와 동시에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격려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바로 요한 1, 2, 3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쪽에 우리 강단상에서 하지 않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부활절 백합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백합을 한번 배경으로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누자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저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성도들의 신앙을 뺏으려고 마귀는 성도들의 신앙을 뺏으려고 이런 것을 가르치지만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가르침에 혹해서 신앙,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핑계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좋으면 우리가 택하고 싫으면 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선택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예수님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곧 생명 그 자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좋을 때는 잡았다가 붙들었다가 좀 핍박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잠시 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에 첫 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을 로고스라는 말로 설명을 하죠 만물의 근본인 로고스 꽃 말씀이라고 가르치면서 있는데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놓았다가 붙들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것이고 그 말씀은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은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고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다 경험했다 그런 얘기에요 이 생명이 태어났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이 태어났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본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생명 그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요한 사도 요한이 소아시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신앙을 핍박이 있더라도 신앙을 굳세게 붙들어라라고 할 때 뭐 예수님의 말씀이 훌륭하다 뭐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강력한 메시지를 딱 하고 던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5장에 이 증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죠 요한 1수 5장 20절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 생명은 또 잠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 생명을 놓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아주 강력하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개할 때에 조그만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 점점점점 그 강도를 강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첫 번째 그냥 아주 가장 중요한 얘기를 탁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죠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아주 처음부터 꽝하게 하고서 이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어요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 무당들의 이야기들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한때 굉장히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저 귀를 솔깃하고 좀 듣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당을 쳐다 갔다거나 무당하고 얘기를 해봤다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은 제가 그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통해서 듣는 거는 말이죠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구나 그들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의 세계에서 그것을 굉장히 아주 실질적으로 실감 있게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더라고요 그 두려움에 붙들려서 살더라고요 그 음성을 항상 듣더라고요 그 존재를 항상 보면서 살더라고요 실제로 그 신들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능력을 받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영이 참령인지 거짓령인지 귀신인지 라고 하는 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에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요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잘못하면은 나쁜 영에게 이끌려서 잘못 인도되어짐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성령 받으려다가 악령을 받는 수가 있다는 말 저는 우리 아버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 말이죠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성령을 받으려다가 잘못 태워가지고 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고개를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고등학교 그때 1학년인가 2학년 때였는데 우리 어머님이 나보고 명훈아 일로 와봐라 저분이 악령을 받아서 귀신 받아서 지금 저렇게 떨고 있는데 우리들도 그렇고 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악령을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엄마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그런 것처럼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고개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번 어머니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그러면 너 한 번 해봐라 고개를 1분만 한 번 돌려보라는 거예요 고개를 저 사람이 지금 하는 그것도 살살 돌리는 게 아니야 팍팍팍팍 이렇게 돌리는데 1분만 한 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 못해? 그러고서 한 번 해보니까요 고리돌더라고요 고리돌라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24시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24시간을 와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릴 때에 하여튼 뭔가 있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한 번 느낀 적이 있어요 아무튼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거짓령들이 있는데 거짓령들이 참령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 거짓령이 참령을 유혹을 할 때 그것에 잘못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막 그냥 험악하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이야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런데 실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것들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 그럼 누가 거짓말 장애입니까 이 거짓령 가운데서 대표적인 거짓령이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영이죠 참된 영이라면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 거짓령은 예수를 떠나게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한 사람 이 거짓령이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적 그리스도라 하나님 근데요 나는 하나님은 믿어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잊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라니 나는 그것까지는 못 믿겠어 그럼 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을 못 믿게 하는 그 같은 영 이게 적 그리스도 그런 얘기에요 동북부에 보스톤에서 살았는데요 보스톤 쪽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왕성 왕성이라는 말까지는 그렇지만 그래서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는 교단이 있어요 그게 유니테리안 철치라고 하나요 여러분 유니테리안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삼위일체를 우리는 트라이테리안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라이 그건 삼위에요 유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니테리안이 가르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도 그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삼위일체는 틀렸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면서 그 한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그것은 마치 태양이 있고 태양 열이 있고 태양 빛이 있듯이 그 하나는 셋과 같지만 하나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교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굉장히 그럴 듯해요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그렇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것과 유일신을 섬기는 것까지는 같은데 그래서 삼천 프로 빠지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조금 아까 그 성경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버지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첫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지금 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지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보람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도 아닌데 그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데 맞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거는 그거는 순교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니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왜 그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살짝 유혹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육신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으니 하나님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이 아닌지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잇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잇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고 그런데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우리랑 똑같아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가 우리가 전한 그 복음에서 떠나서 믿음을 버리는 일은 없도록 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고 창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빛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태양을 또 창조하세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첫 번째 빛은 뭐고 태양빛은 뭐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빛은 무슨 빛입니까 태양빛이죠 그렇죠 태양빛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더 근원적인 빛이에요 이것은 창조를 뜻하는 거예요 흑암에서 혼돈에서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보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요한보금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빛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에 그 세상을 빛으로 다시 재창조 하셨다는 거예요 재창조라고 해서 그 전에 있는 창조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재창조라는 의미는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여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서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재창조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시다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네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창조신앙 구속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인데 그 구속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요한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 창조조 하나님이시고 창조신앙이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죄사함을 얻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상황에 있어든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놓칠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을 변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 그 다음 누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재물이 되셨으니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 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어려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되시고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도이와는요 사도이와는 지금 종말론이 그때 그렇게 핍박이 있으면 종말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으면 뭐예요 도동무용론이 있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의 육신이 지은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끝까지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스톤에서 목회를 할 때에 바로 옆 교회가 2단 교회였어요 그 2단 교회 중에서 여러분 여보 저기 기억합니까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박윤식 박윤식 여러분 들어왔어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거기 정치인들도 많이 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박윤식 목사라고 그러는데 박윤식 목사가 여기 와가지고 지규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목회하는 데서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르치는 게 비슷한 거였어요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았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육신이 죄를 짓는 것 영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뭐냐면 한 번 육신적으로 죄를 졌는데 그것이 나의 영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확신 가운데 들어가면 확실하게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도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데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어 그렇지만 우리 아직까지 육신을 갖고 있어 그런데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이 죗된 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죗된 몸이 죄를 지연든데도 영혼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 높은 단계까지 들어가야 확실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 그럴듯하게 들려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박윤식 목사가 한국에서 교인들을 비행기표를 주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한국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간다는 거예요 저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예배도 보고 가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술집 그 다음에 이런 데를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마음껏 육신이 하는 죄를 처벌한 지치라고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를 그럼 뭐 신났지 뭐 얼마나 좋아요 실컷 죄를 졌는데도 그런데도 마음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졌는데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 듣고서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제가 하여튼 목회하는 동안에 제일 괴로움을 받았던 게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박윤식 목사 교회였어요 저는 그냥 이미 이름까지 잊어버렸는데 우리 입사람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종말론이 있으면서 그 도덕무용론과 영지주의자가 있으면서 영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 죄짓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장려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이게 뭐 시대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도야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여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살아야지 진리대로 살아야지 그 다음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말하면서 자기의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의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걷고 있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어둠이 그 눈을 가리게 된다 그래서 그래서 빛의 자녀로 있으면 하나님이 빛이시니 우리도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야 마땅하다 어둠 가운데 구하면 안 된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종말론이 아무리 계속 허무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유혹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러므로 말씀을 잘 지키며 살라고 곤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개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애야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이 참으로 완성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가 아니에요 단순히 믿어야 됩니다 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이 어렵지만은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만연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개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개명은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길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서 말이죠 나중에 그 확신이 있는지를 갖다 술집 가서 테스트해 본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죄는 불법이에요 불법은 불법이지 그 불법을 이렇게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변호하고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분이시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분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어린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영만 구원 받으면 됐지 그건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죄로부터 이미 자유함을 받았다 그런 말에 속지 말아요 의의를 향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운 거예요 의의를 행해야 의의된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서 생겨나는 거예요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볼까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고요 그는 죄를 짓을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악마의 자녀냐 뭘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곧 의리를 향하는 사람과 자기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아니다 지금 사도회원은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의 예로 들었을 뿐이에요 나머지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가 됐지 아니냐를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그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의 미련을 갖고 있지 말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은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욕망 눈의 욕망 살림살이 자랑거리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요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혼이 남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면서 끝까지 흠없이 살아가라고 사도회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므로 살아야 된다 종말론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래서 에이 그만둘까 에이 그냥 맘대로 살지 나는 이미 자유에서 자유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들더라도 절대로 그곳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해요 이 답게라는 말이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답게 답게 그 말에 맞게 걸맞게 격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 인간 인간의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건 인간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버서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게 하신 것과 누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답게 깨끗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자 이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종말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세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곤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킬 것을 곤면하고 있지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 이소와 삼소를 묶어서 한 장씩이니까 묶어서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그건 2000년 전의 이야기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의 날도 그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자꾸만 멀어져가게 하고 또한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의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깊이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